역사 속에서 천재로 불렸던 사람들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통찰은 보통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뇌를 자극하기만 하면 통찰력이 생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어떤 길로 되돌아가거나 손을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을 이용해 9개 점을 모두 연결하면 됩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호주의 뇌과학자 앨런 스나이더는 이 문제를 참가자들에게 제시했는데 아무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경두계 직류 자극술이라는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시술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전방 측두엽 피질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술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측두엽의 언어 지배력과 관련된 영역을 잠재우면 동떨어진 관계와 아이디어를 더 잘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틀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연구진이 실시한 뇌 자극이 틀을 벗어난 사고를 촉진하고 주어진 엄격한 경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을 감소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통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뇌를 자극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뇌의 어느 영역만이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통찰이 정확히 뇌의 어느 영역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뇌영상 기술과 뇌전도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찰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원격 연상검사 RAT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 예를 들어 물고기, 광산, 돌진을 연결하는 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제를 잘 수행하려면 해답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념 재구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은 통찰 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두뇌의 다른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전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주의를 외부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 시각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시각피질이 활성화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인 천재들이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견해와 일치했습니다. 뇌가 통찰을 수행할 준비를 갖춘 뒤 실제로 섬광 같은 통찰이 찾아오기 직전에 뇌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통찰 직전에는 시각 입력 자료가 잠시 감소합니다. 정신이 의식적 자각에 아주 가까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외부 세계가 차단되고 시각피질의 활동이 거의 정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찰의 순간 즉 참가자들이 RAT 문제의 해답을 떠올렸을 때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우측 측두엽 신경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영역이 서로 동떨어진 어휘적 또는 의미적 관계를 넘나들며 정보를 통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전에 알지 못했던 관련성을 보도록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간을 찡그린 채 두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각피질 활동이 잠시 중단되면 우리의 의식은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 임박한 해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를 분산하는 요인이 감소하고 해결책이 보내는 소리가 커질 때 마침내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이죠. 외부 세계를 처리하는 두뇌 영역의 활동이 중단되어 어두워지면 갑자기 의식의 섬광같은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직관의 힘은 수많은 천재들의 발견이나 발명에 힘이 되어 왔습니다. 직관 이외에도 우리가 천재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케임브릿지, 예일대 심리학자 스콧 베리 카우프만과 허핑턴 포스트의 선임기자 캐롤린 그레고어는 책 천재 보고서에서 고도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남다른 특징에 대해 소개합니다. 최근 뇌과학계에서는 창의성은 우뇌에서 비롯된다는 잘못된 통념을 뒤집고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특성들은 뇌의 어느 한 영역이 아닌 뇌 전체가 활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 하나는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머드 네트워크 혹은 상상력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네트워크인데 창의적인 사고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이라는 많은 영역을 이용해 우리가 경험에서 개인적 의미를 구성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상상하고 다른 관점과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숙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연민과 공감 능력의 건강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 사고가 상상력 네트워크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래의 행동을 신중히 계획하고 다양한 창의적 기술들을 기억해 이용하고 어떤 전략을 이미 시도했는지 파악하고 너무 뻔한 아이디어를 배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지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의 방해를 차단하고 내적 경험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상상력 네트워크와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는 미래 계획에서부터 사회적 정보 파악,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까지 개인적 정보를 평가할 때마다 서로 협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이 네트워크들은 동기를 부여하는 현출성 네트워크와 함께 복잡한 사고에 참여합니다. 연구자들은 벽돌과 같은 흔한 물건들의 창의적 활용을 고민하는 연구 참여자부터 새로운 시구를 구상하는 시인, 즉흥적인 공연에 심취하는 재즈 음악가와 래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창의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뇌스캔을 통해 이러한 인지적 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두뇌 상태는 과제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상상력 네트워크와 현출성 네트워크는 고도의 활동성을 보이는 반면 집중적인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는 비교적 한가합니다. 그들이 과제를 가다듬고 개선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업 단계에 들어가면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점점 활성화됩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두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데 특히 능숙한데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인 사고방식, 즉 인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계획적이면서도 즉흥적인 사고방식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소셜미디어와 수동적인 매체 시청,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피상적인 학습을 선호하면서 점점 창의력과 상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 피카소, 존 레논, 에디슨 등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들처럼 창의적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천재보고서에서는 지난 100여 년 동안의 과학적 연구를 꼼꼼히 조사해 인간 역사상 저명한 창작자들의 마음과 삶에서 공통점 10가지를 찾았습니다. 상상놀이, 열정, 공상, 고독, 직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마음챙김, 민감성, 역경을 유익한 기회로 바꾸기, 다르게 생각하기, 이 10가지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깨워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무기를 장착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